안녕하세요. 미래티비 박미라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여름하면 우리가 수박. 수박에 관한 노래 중에 정말 명곡이 있죠.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생각나고 나의 할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도 생각나고 멋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수박. 수박 많이 드시고 여름 잘 이겨내셔야 되니까.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며 쉬며 언제나 이 복독방에 내 기장기 두려 나가셨지 해지 무렵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끊기지 말고 집으로 돌아 오시던 그날 아마 내 기장기에서 또 이기셨나 봐 시원한 그 수박이 양손이 들고 오시네 하얀하고 눈빨간 얼굴의 그 하얀 수염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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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네 할아버지 그 아얀 수염 쓰다 마시면 언제나 이웃복덕방에 내 기장기 두러 나가셨지 해지무렵고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끊기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나는 즐거워하네 수박톤 너무 크네 너무 잘 익었네 나는 기뻐하네 그런 날에 다주 첫눈길로 바로 만져주던 우랄아버지 생각나네 우랄아버지 우랄아버지 보고 싶어 우랄아버지 우랄아버지 나의 친구 우랄아버지 우랄아버지 그리고 바람숨바 고갓진아노러 생각나네 고갓진아노러 생각나네 저 이 노래를 유독히 좋아하는 이유가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되게 닮았대요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다가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에서 숨바꼭질 하다가 제가 길을 잃었어요 찍찍 울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것이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조남이 박자 영자 숫자거든요 박영수씨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는 그래도 조금 힘께나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집이 손주 맞으요? 그랬더니 내가 저렇게 못생겼어? 그러면서 아니어라 그랬대 그런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런 추억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손님을 치뤘는데 손님을 이렇게 치뤘는데 이렇게 수라상이죠 손님에게 이렇게 조그만한 수라상에 이렇게 계란 후라이하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거를 제가 마당에서 막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저를 불러가지고 아가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어렸을 때 계란 후라이 엄청나게 그건 정말 어른들만 먹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저한테 주셔서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마당에서 흑장만 하다가 그 생각도 나요 우리 할아버지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시골 할아버지인데 양복이 양복 있잖아 진짜 주름 하나 없이 그런 양복을 입고 다니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수박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수박이라는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덕분에 이 노래 불러봤습니다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요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 그리고 들으시고 꼭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줘야 된대요 좋아요를 누르는 걸 또만 눌렀다가 다시 또 누르고 여러 번 누르면 없어져요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해고하는 노래 할아버지와 수박 전해드려봤어요 여름 잘 나세요 감사합니다 라라라라 미라티비 박미라였습니다 여름 잘 나야 돼요 수박 많이 드세요 어 그러면 가현이